자 오늘은 알아두면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예전부터 인터넷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이 발생하여 CCTV를 보려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경찰 대동 없이 확인할 방법이 있냐는 건데요 그리고 댓글들도 이렇게 사실상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을 동행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심지어 아파트를 전부 구입하시면 된다는 어이없는 댓글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경찰 대동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아주 빠르게 핵심만 가보죠 일단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데 이때 절대 안된다고 경찰 대동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땐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35조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정부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특히 관리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죠 심지어 75조를 보면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온 CCTV를 열람하는 건 나의 권리 그 자체고 거부하는 게 오히려 범법행위인 거죠 근데 가끔 나 말고 다른 제3자가 영상에 같이 찍혀있어서 열람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도 틀렸습니다 여길 보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정리돼 있는데요 법률로 금지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야 하거나 재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열람을 제한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다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식별화가 됐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모자이크 같은 비식별화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 여길 보면 시행령 47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시중에 비식별 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분에 1만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정말 일부분만 짧게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인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내 당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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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